백스핀 팍팍 걸고 싶습니까? 그루브가 달아 맨질거리면 백스핀이 걸리지 않습니다. 웨치가 오래되어 그루브가 달았다면 지금 바꾸세요. 슈퍼스피 웨치는 백스핀을 강력하게 걸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. 백스핀 걸려 그린에 떨어져 롤 빼시는 거 정말 멋지죠? 슈퍼스피 웨치는 바닥솔이 두 배 더 넓고 평평하여 땅에 부딪히면 바뀌지 않고 미끄러져 뒷땅이 불가능합니다. 풀 없는 맨땅에서도 채가 튕기지 않습니다. 풀이 긴 러프에서도 풀을 자르고 공을 잘 빼냅니다. 헤드페이스를 보통 웨치보다 20% 더 크게 설계했습니다. 페이스가 넓고 그루브가 17개여서 공을 더 강력하게 긁어올려 백스핀을 두 배 더 덜어줍니다. 컴퓨터 밀린 그루브는 날카롭고 각진 U자형으로 강력하게 공을 긁어올려 그린에 떨어지면 공을 뒤로 롤 백시켜 깜짝 놀랍니다. 바닥솔이 넓어 보류에 박히지 않아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. 스코어를 줄이고 싶다면 꼭 사용해보세요. 부담없는 가격 7만 5천원. 품절 전에 주문하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